신경 끄기 무더운 날엔 빨리 시원해지는 걸 좋아하던데 인공지능 휘쌤니 알아서 쾌속 운전 한 시간쯤 지나면 늘 온도를 좀 올리던데 인공지능 휘쌤니 알아서 온도 조절 한낮인데도 햇빛이 덜 들어 시원하네 인공지능 휘쌤니 알아서 절정 모드 휘쌤니 다 알아서 해주니까 당신은 이제 신경 끄기 365일 인공지능 씽큐로 땡큐 공간학습 땡큐 상황학습 땡큐 사용패턴 학습 LG 휘쌤, 서울 날씨 어때? 오늘 서울은 최고 33도입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에어컨 LG 휘쌤 땡큐 인공지능 스스로 에어컨